자, 보통체와 정중체가 있어요. 보통체 같은 경우는 보통 쓰는 말이니까 반말입니다. 네, 한국말로 하면 다, 이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쓰는 거다 보니까 간략하게 간결하게 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리포트나 일기를 쓸 때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했다, 재밌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음, 그래서 리포트나 일기를 쓸 때 쓰는 보통체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중체인데 정중한 거죠. 그러니까 존댓말입니다. 네, 그래서 존댓말체라고 나와 있고 어, 뭐 한국말로 하자면 뭐 입니다, 씁니다 뭐 이런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뭐 메일이나 편지를 쓸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일본어로 얘기하자면 이 정중체의 데스마스가 됩니다. 음, 데스, 마스 이렇게 되겠고요. 뭐 보통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다, 음, 나니나니다, 뭐다 뭐 이렇게 되겠고 아니면 뭐 나니나니데아루, 어, 이러고 이것도 보통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음, 이형경사는 음, 어머, 싫어, 재밌다. 음, 뭐 그리고 키레다, 예쁘다, 음, 뭐 이렇게 되겠고요. 또 뭐, 뭐가 아니다, 나니, 음,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과거일 땐 따, 뭐 이런 거, 뭐 이것저것 있을 겁니다. 진짜 많을 거예요. 그죠? 음, 거기다가 뭐 데스, 마스, 뭐 데시다, 마시다, 음, 이런 것들은 정중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나눠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음, 예, 다 좋다고, 예, 자기 맘대로 그냥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한 가지로 통일해야 돼요. 어, 통일하셔야 됩니다. 이거 섞어서 쓰면 안 됩니다. 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음, 봤는데요. 자, 그러면, 어, 보통체와 정중체, 음, 예, 이거 섞어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 건지 좀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여러분 좀 주의해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보통체와 정중체, 이렇게 나눠놨어요. 지금 먼저 동사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 자, 보시면 시제 부분에 비과거 긍정, 비과거 부정, 예, 이거 말이 꼬입니다. 음, 자, 예, 일단 비니까 아닌 거예요. 네, 과거 긍정인데, 음, 근데 비가 들어가니까, 어, 과거 아닌 긍정. 뭐겠어요? 예, 현제나 미래가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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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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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제나 미래 되겠습니다. 음, 비과거 부정도 마찬가지고요. 음, 자, 현재와 미래의 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면, 카쿠, 음, 카쿠는 그냥 쓰다인데, 이거 어떻게 바꿨어요? 각기 마스 그렇죠 정릉 테니까 데스 마스 텐데 어 동사는 마스를 쓰니까 음 예 근데 저기 현재 미래니까 마스 쓰겠죠 그래서 각기 마스 씁니다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카카 나이 예 과거 부정이라 나이를 쓰고 있는데 음 그런데 비 과거 부정이라 카카 나이를 쓰고 있는데 어 이거 마생을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각기 마생 안 씁니다 쓰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까 비 과거 부정이니까 이거 어 현대 미래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쓰지 않는다 음 쓰지 않을 것이다 음 안 쓸 거다 안 쓴다 뭐 이런 말이 되겠구요 음 마스 마생을 쓰고 있어요 자 이번엔 비가 빠졌어요 과거 긍정과 과거 부정 과거형이 되겠네요 자 일단 보면 카 있다 썼다 이렇게 되는데 카기 마시다 썼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카카 나갔다 네 이거 안 썼다 쓰지 않았다 이건데 카기 마생 되시다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되겠죠 아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음 여기 어 이거 카카 나이도 그렇고 카카 나 같다도 그렇고 나이 나 같다 부분에 데스 붙이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정중채 예 일단 데스 마스가 제가 정중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나이 낚았다 이 나이 형태에다가 데스를 그냥 붙여버리는 것은 조금 예 입으로 부족한 정중채 형태를 가졌지만 좀 부족한 어 좀 포멀한 인상은 주진 않습니다 네 포멀한 인상은 주진 않아요 예 정중채 느낌은 가지지만 정중채 어쨌든 정중채 형태를 가지지만 포멀한 인상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기 엔트리 시트를 쓴다거나 할 때는 음 나이에다가 데스 낚았다 에다 데스 쓰는 대신에 어 마세이나 마생 되시다 이거를 써 주시는 게 좋아요 이따가 뒤에서 또 한번 다룰 거에요